역시 오리지널이야 30% 정도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다먹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피 도넛을 준비해봤어요 여기 4가지는 신제품이구요 여기 2가지는 오리지널입니다 지금 이 구성으로 9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 구성이 슈퍼스타 하프 더즌이에요 이쪽 보시면 그냥 더즌은 16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6,000원에서 30% 정도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있잖아요 그거 친구 추가하시면 그냥 줘요 그냥 이번 달 4월 30일까지 그거 쿠폰 그냥 주고 있으니까 꼭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인 받아서 구매해서 드세요 와 진짜 맛있겠죠 냄새부터 너무 되게 달달해요 아 그리고 이거 오리지널은 전자렌지 한 15초 정도 돌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것만 돌려와 가지고 금방 먹을게요 뿅 네 전자렌지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일단 오리지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오리지널이야 엄청 달달하니 맛있어요 엄청 달달하니 맛있어요 두 번째는 요거를 먹어볼게요 이거는 리고 피넛버터 도넛이에요 단품으로는 2,000원입니다 안에도 땅콩크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먹었어요 위에도 땅콩버터 저희 사먹는 땅콩버터 있잖아요 딱 그 그냥 그 맛이에요 음 맛있라 되게 꾸덕한 느낌? 크리미 이거는 로아컷 핑거 초콜릿 도넛 같아요 이것도 단품 가격은 2,000원 요거 한입 먼저 먹어볼까? 음 진짜 로아컷인가 보다 이거는 안에는 뭐 안 들었어요 이거는 안에는 뭐 안 들었어요 요거 맛있봤어요 아 진짜 코코 아깝게 세웠어요 근데ommeめて 이걸 만들어서 이 위에 뿌려져있는 게 뭐지? 여기 밑에는 오리지널이랑 똑같이 설탕 묻힌 것 같아요 다음은 로투스 비스코프 도넛 먹어볼게요 요거는 단품이 1,800원 이에요 음 진짜 그 과자 맛이 난다 로투스 그 과자 안에 크림 들어있어요 크림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달달하니 맛있어요 요거는 허쉬 초콜릿 쿠키 도넛 단품 1,800원 입니다 진짜 쿠키가 통으로 하나 딱 올라갔네요 음 크림 같은 걸로 고정시켰나 봐요 이거 또 밑에는 설탕 같이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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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크림은 조금 느끼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지널로 먹겠습니다 오리지널로 먹자 다 먹었습니다 오늘 크리스피 도넛을 먹어봤는데요 오리지널은 역시나 오리지널입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신제품들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달달하니 맛있었고 근데 저는 로투스 그거랑 여기 뭐냐 땅콩 크림 있는 거 그 두 가지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크림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던 과자랑 여기 올려져 있던 쿠키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과자 따로 쿠키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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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